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은 붕괴와 낙하 등의 사고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. 굴착작업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38조부터 제340조까지 살펴보겠습니다. 건설안전보건을 학습하는 권한부 TV입니다. 굴착작업이란 무엇인가요? 굴착작업이란 건축물, 시설물 등을 설치하거나 흙마귀 공사를 할 때 적합한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여 집안을 파내는 작업입니다. 굴착작업은 어떤 위험 요소가 있나요? 굴착기에 잘못된 조작, 굴착면의 붕괴 또는 낙하, 지작물의 파손, 감전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. 굴착작업을 안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은 굴착작업을 하기 전, 중, 후회해야 할 안전관리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. 첫 번째,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. 내용은 해당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, 균열의 유무를 확인하고, 그리고 함수, 지하수, 용수 및 동결의 유무를 확인하고, 상태의 변화를 자세히 살펴서 미흡한 부분을 조치해야 합니다. 두 번째,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. 세 번째,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. 그럼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? 굴착 작업 시 위험을 방지하는 것으로, 사업주는 집안 등을 굴착하는 경우, 굴착면의 기울기를 안전보건규칙 별표 11에 지정한 규격 이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. 첫 번째로, 경암은 1대 0.5 이상으로 높이와 밑뎀의 길이를 만들어 붕괴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. 두 번째로, 연암과 풍화암은 1대 1.0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. 세 번째로, 그 밖에 흙은 1대 1.2 이상으로 해야 하고, 네 번째로, 모래는 1대 1.8 이상으로 굴착면 기울기를 만들어서 재해를 예방하도록 해야 합니다. 그리고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해서, 측구를 설치하거나 굴착 경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빗물 등의 침투에 의한 붕괴 제해 예방을 해야 합니다. 그렇다면 굴착 작업 시 근로자에 대한 위험 방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? 토사 등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, 흑마귀 지보공의 설치,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 금지 등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. 건설 현장에서 굴착 작업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. 안전한 작업 관리는 행복한 삶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